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 역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그 음료수 뚜껑 있잖아요. 플라스틱 뚜껑. 그걸 열어놓고는 그게 어디 있는지 까먹고 소파에 있었는데 그 위에 진짜 몸을 날려서 누운 적 있거든요. 몸을 왜 날려서 누워요? 아니 왜냐면 소파, 집에 소파라는 건... 행복해서요? 그렇죠. 내가 몸을 날려도 받아주는 느낌. 점프했다고요? 그렇죠. 상상하니까 너무... 가벼운 점프. 너무 웃긴데요? 아, 돼지날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단해드리고. 나라라돈가스 이거 너무 옛날 표현 아닌가요? 돼지날다. 소파 극한직업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몸을 날려서 아주 행복하게 영화를 틀어놓고 팍 누울 때 쓰러지듯이. 근데 진짜 그 음료수 뚜껑에 허리를 찝혀가지고. 와, 전 진짜... 부황자국 나는 거예요, 그럼? 암살당하는 줄 알았어요, 또. 누가 나를 암살하느냐? 이런 느낌. 자, 소파 암살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음은요? 2459님. 청양고추나 매운 거 먹고 살에 들렸을 때요? 진짜 답이 없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고통스러워. 한국인들은 언제나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거야말로 독살 아닙니까? 그건 진짜 독살 느낌이죠. 피토하는 느낌. 그리고 이게 청양고추뿐만 아니라 김치라든가 김치찌개라든가 살에 들리기 참 쉬운 것들. 네. 네. 이런 거는 언제나 한국인들은 식사 중에 독살당하는 느낌을 항상 당합니다. 그게 콜록 할 때마다 그 해시계님이 목이 없어지는 느낌. 딱 이거예요. 할 때마다 고통스럽잖아요. 엄청 고통. 매운 짬뽕, 그쵸. 라면, 국물. 매운 짬뽕. 오늘 위기탈출 넘버원 특집인가요? 하신 분 있는데. 저거, 헐. 자, 헐.